진호한우는 대한민국 최고 등급, 특상 등급 한우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전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체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, 질 좋은 한우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. 전체가 전부 프라이빗한 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체 및 개인 회식, 각종 모임을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즐거운 식사를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